하늘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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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스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작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루이스의 대표작으로 경험 많은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이자 풋내기 악마인 워무드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에 관해 쓴 31통의 편지로 구성된 책입니다. 고참마귀가 신참마귀에게 영혼을 유혹하는 방법을 전해주는 설정 자체만으로도 아주 신선하고 흥미로운 책이지만 사실 이 책이 주는 놀라움은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리는 마귀의 책략이 아주 비상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일례로 헌신과 관련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없는 형식적인 헌신에 머물도록 하고 교회 생활과 관련해서는 옆의 지체에 대한 실망감이나 자기에 대한 우월감으로 자신을 다른 교인들과 섞일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하게 만드는 등 비상한 전략을 지시합니다. 이 책이 잘 보여주는 것처럼 사단은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 사람을 위협하는 방식이 아니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관교한 술책으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사단의 이런 책략은 현대의 새로운 것이 아니고 장세기 3장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부터 사용하던 가장 오래되고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사단의 이 비상한 책략으로 인하여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제로 인하여 타락하였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인류 역사상 최초의 가정 역시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최초의 가정의 가장으로 아담을 세우셨고 이에 따라 아담은 자신의 가정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었지만 그는 맡은 바 그 책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주어진 본문을 통하여 각 가정의 가장이신 남존대회 회원 여러분이 마귀의 책략으로부터 가정을 지키기 위해 감당해야 할 세 가지 직무가 무엇인지 함께 상구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가정의 가치를 나눈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합동하시겠습니다. 요호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피를 지어리라 하시니라 요호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요호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에 그가 그 갈비떼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요호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떼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람 창조에 대한 추가적인 기록으로써 남자가 먼저 창조된 후에 여자가 창조되기 전까지의 빈 시간에 발생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만 홀로 창조된 상태에 대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만 홀로 존재하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교획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창조하시기를 의도하신 것은 사람에게 부여하신 창조 명령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서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창조 명령에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서리는 것은 남자 홀로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일지라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성이라는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이처럼 여자의 창조는 남자가 받은 사명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서도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음으로 라고 하였습니다 이름을 주어주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소유권과 그 대상을 지배할 수 있는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준 것은 사람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위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데서 드러나듯이 모든 피조물이 아담의 통치에 순복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아담 혼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불가능했기에 성경은 바로 이어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돕는 배필이라고 부르시는 데서도 지지를 받습니다 여기 돕는 배필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고 아담이 받은 창조 명령을 수행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조력자가 바로 여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남자와 동등한 존재이자 사명성취를 위한 필수 조력자인 여자를 남자의 갈비떼를 취하여 만드셨습니다 여자를 살아있는 남자의 갈비떼로 만드신 것은 남자와 여자의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의 밀접함을 보여줍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주신 목적과 그 여자가 자신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이를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 즉 여자라고 부르리라 라는 가사로 기쁨과 감격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이 사랑의 세레나 대 이후 여자 창조의 현장이 인류 최초의 결혼식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은 현대의 결혼식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결혼식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잘 고정해 줍니다 22절에 기록된 대로 신부의 아버지가 되시는 요호와 하나님이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신랑에게 신부를 인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부의 아버지이자 동시에 인류 첫 번째 결혼식의 주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24절에서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라는 주례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례사는 결혼은 부부가 언약으로 서로 묶이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24절에 합하여로 번역된 시버리어 다바크는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을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연합되신 것처럼 부부 사회도 바로 언약을 통해 서로 하나로 연합된 관계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독교 결혼식의 핵심이 부부간의 서약에 있는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부를 언약으로 묶으셨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의 남편된 경양의 남존도회 회원 여러분 가정의 존재 이유는 자신의 가문을 유지 개성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가정의 화목을 추구함도 결코 아닙니다 가정의 기원은 바로 그 하나님께 있으며 가정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수행하는 결혼은 단순히 관원상제 중에 하나인 인륜지 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신륜지 대사입니다 경건한 남자가 결혼하여 경건한 부모가 되고 경건한 부모가 경건한 후손을 낳아 믿음의 가정의 계대를 이루는 바로 이 생육과 번성의 정복을 통해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피조세계로 확장되는 것 바로 여기에 가정 재정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남편분들은 그 가정의 선지자들로서 가정에 대한 바로 이런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유심히 살피며 가족들에게 잘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임무를 지닌 가정이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부부의 관계를 언약으로 밀접하게 연합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각 가정의 남편들은 소원해진 부부 사이를 회복하기 위해 아내와의 관계가 단순히 인간적인 사랑으로 맺어진 사이가 아니라 언약으로 맺어진 사이라는 선지자적 지식을 발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연애할 때 잠시 발생했던 그 사랑의 감정이 결코 여러분의 부부 사이를 온전하게 유지해 주지 못합니다 연애 때의 사랑의 감정이란 이내 쉬 꺼지고야 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부의 관계가 언약으로 단단하게 묶여있다는 이 지식에서 발생하는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고 성숙한 사랑을 발생시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 결혼 제도를 제정하실 때부터 부부 관계를 언약의 관계로 묶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배우자를 언약으로 묶으신 것 그리고 죽음 외에는 결코 아무것도 이 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진리를 확실히 알 때 그 진리가 배우자를 향한 사랑을 일으키고 또 유지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히브리스 13장 4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영적인 연합을 육신적인 연합으로 알려주는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에 대한 이 선지자적 지시를 가지고 아내분을 귀한 조력자로 인정하시고 존중한다면 아내 된 성도님도 여러분을 가정의 선지자로 높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함께 수구할 동력자로 여긴다면 그 자녀들도 여러분을 그 가정의 선지자로 공경할 것입니다 남편된 여러분이 가정에 대한 선지자적 지시를 가지고 먼저 변화된다면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들 역시 변화될 것입니다 이처럼 선지자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남존도회 회원 여러분들을 통해 경향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더욱 귀히 쓰인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둘째로 왕으로서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다스려야 합니다 함께 본문 3장 1절부터 7절까지 합도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우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심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메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이 풀렸고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가는 하나님을 대리하여 보금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늘에 계신 으뜸왕 하나님을 의식하며 자신의 지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경고하는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가를 먹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온전한 순정 없이 이행하는 생육과 번성과 정복과 다스림은 무의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사단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사단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 명령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이용하여 여자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여자를 유혹하기 시작한 사단은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것을 허용하시고 오직 선악과 하나만 금하신 것을 두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하시더냐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권리를 제안하신 것처럼 악의적 수정을 가하여 하나님께 반감을 갖도록 유혹하였습니다 이 강교한 사단의 질문에 대한 여자의 답변은 그녀가 하나님의 명령을 깊이 묵상하지 않았음을 잘 보여줍니다 먼저 그녀는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첨가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하셨지 만지지 말라고는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못하게 하셨다라는 여자의 표현은 동산의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음에도 유독 그 선악과 하나만을 금지하신 하나님을 향한 반감을 내포하고 있는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책략이 먹혀들어 간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여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여자의 답변을 통해 그녀가 이미 유혹의 덫에 걸려들었음을 확인한 사단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확언을 해 줌으로써 하나님을 흉내내면서도 하나님의 명령과는 정반대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안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짓말로 결정타를 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단의 명령 따르기를 더 결심한 여인은 결국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인이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메 그도 먹은지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사단이 여인에게 와서 여인을 유혹하는 내내 하나님께로부터 선악과 금지 명령을 직접 들었고 행여자에게 당사자였던 그 남편이 타락의 현장에 버젓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가정에 무단 침입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의심을 불어넣는 뱀의 실체를 확인하고 그 침입자를 가정에서 쫓아내어 가정과 자신의 가족을 하나님의 대적 마귀로부터 보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사단으로부터 가정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의 가정이 그하도록 가족을 다스려야 할 왕적 직무에 전혀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이 불순종으로 인한 타락의 결과로 하나로 연합되었던 부부의 관계가 깨어져 서로의 벗은 몸을 보며 수치와 부끄럼을 느끼는 소원한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남편이 아내를 아내의 머리로서 사랑할 것을 가르칩니다 머리는 다스림을 의미하는데 남편이 아내의 머리로서 사랑해야 한다는 성경의 진술은 사랑함과 다스림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아내를 다스리려고만 하는 것은 성경적 남편의 역할이 전혀 아니며 또한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내를 성경의 진리대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 역시 좋은 남편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은 모든 그리스도인 남편들을 향하여 아내와 가정을 보호하고 양육하리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바같이 라고 하여 머리로서의 사랑에는 양육과 보호가 포함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남편은 가정의 머리로서 아내와 자녀들의 육신적인 피로를 채워주고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악인들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동시에 가족 구성원들의 영적인 피로 역시 채워줘야 하며 사단으로부터 가정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이를 우리는 남편의 왕적 직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자신의 가정에서 이 왕적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혹 우리 남전도 회원 여러분도 가족의 육신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는 새벽부터 밤까지 경무에 시달리면서도 가족 구성원들의 영혼의 문제는 도회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가족의 영혼에 대한 책임은 그저 교회에게 맡겨두고 주일 외의 6일 동안에는 아내와 자녀를 영적 전쟁터에 홀로 내버려 두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경향의 남전도 회원 여러분 근신하시고 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우리 가정을 삼키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저에든 농산에서 정령 죽지 않으리라는 말로 반드시 줄이라는 하나님의 심판 거리를 왜곡시켰던 마귀의 전략은 지금도 아주 효과적이어서 이 시대의 사람들도 필연적인 개인의 죽음을 그리 깊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과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이 교리를 애써 부인하고자 이 세상이 주는 잠시 잠깐의 쾌락에 더 도취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향의 남전도 회원들은 여러분의 가족이 마귀의 이런 책략에 빠져 하늘의 것에 마음두지 않고 세상의 것들만 사랑하다가 영원한 멸망에 처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가족이 자신의 나를 개소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을 대비하며 살아가도록 왕적 권세를 발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지금도 영혼을 미혹하는 가장 강력한 책략인 네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강력한 교리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네가 신이니 너 자신을 믿고 너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신인자들은 결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의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신인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무거운 말씀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자신의 지혜가 더 낫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신인자들은 결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곧 신이기 때문에 예배조차도 자기의 유익을 위한 자기 숭배 행위일 뿐 하나님의 영광은 안중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귀가 뿌려놓은 네가 신이니더라는 이 악한 교류의 씨앗이 여러분 가정의 텃밭에서 자라 기도가 전무하고 말씀을 하찮게 여기며 자기를 숭배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세심하게 살피고 하나님께서 주신 남편과 아버지의 권위로 가정 내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그 가정의 머리로 세움을 받아 왕적 직무를 감당해야 할 남편 여러분이 먼저 영예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계셔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노동을 하셔 가정을 물질로도 양육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가정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영예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양의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가족들이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시고 온 가족이 주의를 받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점검하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먼저 본을 보이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남편된 자들에게 주신 왕적 권세를 가지고 가정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모든 남돈대협문과 하나님이 세우신 남편과 아버지의 다세님에 잘 순종하는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셋째로 제사장으로서 가족의 죄를 해결하도록 자비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압도 가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리시는 요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요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요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은 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은 나이다 아멘 인간이 고의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타락한 이후에 대신관계와 대인관계와 대물관계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그 중 가장 비참한 것은 타락하기 전에는 에덴을 찾아오신 하나님과 깊고도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을 사람이 이제는 요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분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 존재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두려워 동산 나무에 숨어있는 아담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은 고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피해 숨어있는 아담을 당신께로 이끄셔 자신의 저지른 죄에 대한 회계를 촉구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후에 이미 타락사건의 전말을 다 아심해도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와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맹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냐라는 두 가지 질문으로 재차 아담의 회계를 촉구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12절에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하여 죄에 대한 책임을 아담은 여자에게 아내에게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여자에게만 책임을 넘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라고 하여 실상은 범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증가했습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로서 언약을 깨트린 것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통감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가정에 머리된 남편으로서 자신의 죄악뿐만 아니라 아내의 죄악까지도 자신의 책임으로 인정하고 그녀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남편된 경향의 성교 여러분 여러분 가족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극류를 구하는 기도를 들어보신지가 언제입니까?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가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그들의 죄악에 무관심하거나 혹은 화만 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쪼들리는 가게와 자녀의 문제로 여러분 아내의 마음이 온통 염려와 근심으로 매몰되어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고 못 살겠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하시며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기록된 것임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조그만 어려움에도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훈을 경의 여기는 악한 죄입니다 이처럼 신앙으로 나약하여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을 향하여 매일의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아내를 위하여 가정에 제사당된 남편 성도님이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복음의 의미를 모른 채 하루에 단 1분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은 채 모니터와 휴대폰 화면에서 쏟아져 나오는 온갖 세상 것들에 눈과 그 귀와 마음을 다 빼앗겼는데도 그저 웬만큼 공부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성공해서 제압가름을 하고 있고 적어도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을 정도의 심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아버지 대화를 다 했다고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남존대 회원 여러분은 단순한 가장이 아니라 가정의 제사장 직무를 부여받은 가장이기에 자녀를 세상 사람들 앞에 난 사람, 된 사람으로 키우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호람되어 즉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셔야 합니다 그 자녀가 세상 사람들 앞에 제 아무리 난 사람이고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에게 근거한 생명 없는 회개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설 수 없습니다 자기 죄의 가정스러움과 구조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한 자기의 불법과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부패한 자기 마음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의와 거룩과 구속을 믿는 그 자녀만이 하나님께 합당한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상적 직무를 감당하는 남편 성도님에게 이런 기도의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아버지요 아버지요 저와 우리 가족은 어둠을 사랑하고 헛된 우상을 섬겼으며 아버지께서 베풀어주시는 은혜를 저버리고 아버지의 섭리를 조롱하고 인도하심을 의심했으나 우리가 진멸되지 않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극률 때문입니다 이 가정의 죄인 중에 개수는 남편이오 아베덴 바로 저 자신이지만 주님께서 맡기신 제사상의 직무를 따라 간절히 구하오니 제 아내와 저의 자녀를 십자가로 인도하셔서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의 비참함을 날마다 배우게 하소서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저 험한 십자가가 원래 저들의 것임을 고백하는 이 아내와 이 자녀의 죄의 의복을 벗기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맑았게 씻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러난 저들의 적신 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친히 직조하신 의의 흰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 아내와 이 자녀가 이제 그 의의 흰옷을 입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지키며 영원 묵은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증가하는 기념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우리 경양의 각 가정의 골방에서 드리는 남존도 회원 여러분들의 이 제사상적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끊임없이 올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살아가는 경양의 성도료분 미국의 목회자여 상당가인 에머슨 목사님이 저술한 그 여자가 간절히 바라는 사랑 그 남자가 진심으로 원하는 존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불화 가운데 있는 부부들은 아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니 나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 나도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식의 관계의 악순환에 빠져있음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보금주의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여 10명 중 10중 5은 이혼 법정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현실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역시 불신자들의 가정처럼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 앞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25년이 넘도록 부부를 상담하고 사랑과 존경 세미나를 이끌어오면서 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속에 결혼의 위기 같은 것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모든 것은 다 믿음의 위기다 우리는 모두 한 가지를 물어야 한다 즉 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설교를 들은 남편 성도님들이 자신은 잘 하려고 하는데 아내와 자녀들이 협조를 하지 않아서 자신이 가정의 직무를 잘 감당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거나 이 설교를 듣고 대고로 돌아가자마자 아내 성도님이 남편분을 향해 당신이 먼저 바뀌지 않은 이상 우리 가정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표독스럽게 말하신다면 여러분은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 현안이 된 사단의 책략에 제대로 걸려든 것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비상하고도 강력한 책략을 무너뜨리기 위해 남편들은 여러분에게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의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의 직무를 주신 분이 바로 가정을 제정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직무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믿는다면 그 직무는 여러분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감당하셔야만 되는 여러분의 필수 직무인 것입니다 아내가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더라도 자녀들이 여러분을 무시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의 가치를 알고 가정을 말씀으로 인도하며 가정의 죄악을 위해 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와 아내의 존중과 순종이라는 그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이 세 가지 직무를 사랑으로 감당할 때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들도 언젠가는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정은 견고한 요소와 같이 되어 마귀가 감히 물어뜯을 엄두도 내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남편과 아버지인 가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아내 성도님과 자녀들은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을 지지해주고 응원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는 필수사항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정의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무를 부여받았음을 믿고 이 세 가지 직무를 신실이 이행하는 가장과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장을 지지하고 조력하는 가정으로 구성된 경향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운동이 더 힘있게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